가평괴곡살인사건 아세요? 네 그분들 점점 봐주세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 네 이은혜씨거든요 이름이 이은혜 그 다음에 한 분은 조현수 조씨요? 회피는 왜 조씨야? 왜요? 나도 조씨거든 아 그래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으로 봤을 때 만약 이분들이 정을 보러 왔다 했을 때 선생님 봤을 때 어떤 분들인지 안 봐주죠 뭘 안 봐줘요? 아니 소름끼치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 여자는 완전히 살인자잖아 그쵸 살인자고 사이코패스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 보러 오잖아요 저는 막 소름끼쳐요 소름끼치고 진짜 이 여자는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거든 그래요? 팔자가 사주 팔자가 그래요 얼굴 생긴 것도 벌써 신점으로 봤을 때 지금 남자 민망 잡아먹었을 텐데요 모르겠어요 그 앞의 사건들은 잘 몰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둘째 치고 이 이분이 성형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형 수술을 많이 해도요 우리 신점으로는 그게 나오죠 얼굴을 봐도 몸으로 느끼니까 완전히 이 여자는 악마 같은 여자죠 남자들이 남자들만 이용해서 한 번 지가 돈을 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취하니까 그게 이제 맞들려서 계속 남자를 이용해서 죽이고 또 결국 이 여자는 또 남자를 오래 못 새겨요 왜요? 칠증 나서 응 실증 나고 결국 남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짜증 나게 하잖아 그러면 얘가 남자를 죽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생겨요 괜한 애예요 실증 느끼면서 이 남자분은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치 충성어라고 응 진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주범은 여자네? 예 주범은 여자죠. 여자가 다 주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며. 근데 이 누구 말대로 이 남자는 끌려만 댕기는 거지. 근데 한 번 발들였으니까 쉽게 빼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 남자가 지금 한 번 어차피 발들였잖아. 네. 좋아하기도 하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엄청 좋아해요. 맹신할 쪽으로. 근데 이 남자도 어차피 보면 사이코패스나 마찬가지 이 남자도 똑같이. 남자도 사이코패스나?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후회도 해요. 너무 지금 오래 왔으니까.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리 왔어요. 후회를 합니다. 지금. 여자분은 후회는 안 해요? 여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만 후회한다? 예. 여자는 안 합니다. 음. 근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뭐. 도망다니면서 이제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건 없나 혹시. 글쎄요 남자는 그 생각은 해요. 남자분은? 예. 남자분은. 죽을 마음도 있어요. 오. 근데 여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때 잡히실 잡힐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길어봐야 내가 봤을 때 줄에 신적으로 봤을 땐 두세 달 두 달. 두 달 한 짝으로. 올해 못 가요. 일단은 정리를 하면. 악마 같은 분이다. 악마 같은 연이죠. 연이다. 같은 여잔데도. 이거는 악마 같은 연이죠. 남자를 잡아먹는 연이죠. 돈으로만 보고. 아무튼 나쁜 연이다. 나쁜 연이죠. 일단은.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비방 좀 써주세요 빨리 잡히게. 네 알았습니다. 빌어주시고. 예 빌어줄게요 빨리 잡히게. 다시 많아요. 아멘